TV빵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멋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손태진,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이노랩의 새로운 얼굴로 발탁. 오늘 불타는 트롯맨, TOP7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헤라 프로젝트가 가수 손태진이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이노랩, INNOLAB, 위 광고 모델로 공식 발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손태진은 최근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INNOLAB의 새 얼굴로서 그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선보이며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태진의 최근 활동은 방송뿐만 아니라 오는 5월에는 불타는 트롯맨, TOP7과 함께 미국 세크라멘토, 시애틀, LA, 하와이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는 미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NNOLAB 관계자는 손태진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와 목소리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신뢰성과 잘 부합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INNOLAB은 모든 제품을 미국 USDA 인증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며 화학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지향하는 기능성 브랜드입니다. 특히 제품은 유기농 명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어 그 순수함과 품질이 보장됩니다. 손태진의 새로운 역할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INNOLAB과의 이번 파트너십이 어떻게 펼쳐질지 업계는 물론 대중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INNOLAB의 새 모델로 발탁되면서 그의 수입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확한 계약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 표준과 유사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 수입은 4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브랜드 앰배서더 계약에는 광고 촬영,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소셜미디어 활동 참여가 포함되며 이는 손태진의 전체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손태진에게 또 좋은 소식이 왔다. 손태진의 당신의 카톡사진, 뮤직비디오,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조회수 100만 돌파. 손태진의 신곡, 당신의 카톡사진, 뮤직비디오가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으며 손태진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창적인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테마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을 그린 가사와 멜로디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현대인들의 일상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리스너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뮤직비디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뮤직비디오 조회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진은 이번 성과에 대해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고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의 성공은 손태진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의 창의적인 역량과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로 기록됩니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손태진은 음악 시장에서 더욱 단단한 위치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의 뮤직비디오, 당신의 카톡 사진, 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6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조회수, 광고 수익, 광고 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경우 팬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인기에 힘입어 뮤직비디오 성공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손태진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상업적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손태진의 최근 성공은 우연이 아닌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지한 작업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이룬 성과와 그가 받는 사랑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5월의 첫날부터 가수 손태진에게는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첫째, 그의 최신 뮤직비디오, 당신의 카톡사진,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가 어우러진 결과로 손태진에게 큰 자부심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그는 유명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이노랩이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5월의 시작을 손태진에게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으며 그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손태진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손태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그의 음악과 활동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월은 손태진에게 있어 많은 행운과 기쁨이 가득한 달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손태진은 계속해서 그의 열정과 헌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